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멤버들 친구들 다이빙 때 목풀기 대기는 선호공을 걸고 하는데요 3 bt에서 가장 멀리 뛰신 팀이 성공을 하던 후 하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갑사이볼트, 트윙 초고! 캬아! 오, 잘 떨을 텐데. 빨리 내놔야 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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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6m에서 7m 사이였는데요. 정원! 6.8m! 6.8m! 그럼 다음 아이소팀, 무대 위의 블랙 카리스마 앤블랙 이지훈! 와, 이지훈! 블랙 카리스마 이지훈! 6m! 50! 6m 80의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6.8m로 조건근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아이돌팀! 체육들! 시스터의 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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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입니다! 재미있어 보여서 제가 하겠다고 자청했는데 네,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다이빙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밑에서 볼 때 재미있어 보여서 본인이 하겠다고 자청하셨던 거예요? 네. 올라가 보세요. 하이팅! 자, 그렇다면 다음 우리 팀에서는 이제 여자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 대학마로 대학마로 예, 제가 나가야겠죠. 예, 제가 나가야겠죠. 이야, 아이돌 정말 대단합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 아이돌 선수들이 예. 겁없이 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니까 용어만 했습니까? 네. 하하, 참 대단합니다. 랜딩!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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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한 번 알아보고 지금. 보자. 어, 진짜 찐내가. 다섯 명, 다섯 명 치셨습니다. 아니 국홍보 한 번 해도 되는데. 우와! 우와! 잘 찐다. 아니 국홍보 한 번 해도 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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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찐다, 잘 찐다, 잘 찐다, 잘 찐다, 완벽한 입수, 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가야지. 절로 가면 멀어. 이야, 대단합니다. 기록, 5.1m. 다섯 년, 일로 와봐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자, 화장 손봐주고. 서로 시켜주는 아름다운 시스타의 모습입니다. 아, 예. 아니, 아니, 아니. 태어나서 3m 다이빙 때 처음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미션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 겁니까? 아, 안 보고 뛰는 게 더 재밌잖아요. 더 재밌잖아요. 재밌... 저는 재밌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겁이 없군요. 한 7.5m 정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야... 오늘 10m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매진에 어떤 대학만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꼭겠다! 유희! 주희야, 너 그러는 거야? 유희 씨 약간 뭐 할 말 없나요? 아이돌 중에서? 그래도 뭐 수영은 저 아니겠습니까? 아, 신경전. 묘한 신경전이에요, 여기서. 팬발의 친구들. 여성 대표의 어떤 기사 제압입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멋있다! 야,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유희 형 올라갔네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다이빙의 경험이 없는 우리 조건 선수가. 네. 상승을 초월하는 6.8m의 기록을. 6.8m. 자, 유희 형 뭐. 어디야 돼요? 보드 끝을 보고. 보드 끝을 보고. 보드 끝을 보고. 이런 선생님의 또. 다리로 떨어져, 무조건. 준비가 되면. 도전을 왜 찍으시고요? 도전을 왜 찍으세요?